가수 김호중이 단독 콘서트로 돌아옵니다. 17일 소속사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김호중이 오는 7월에서 8월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. 김호중은 2020년 8월 KBS 아레나에서 열린 우리가 처음으로 이후 약 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단독 콘서트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. 또한 7월 중 이탈리아 파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와의 만남을 예고 컬래버 곡 제작을 위해 소통 중이라고 알려져 있어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. 한편 김호중은 2020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중이며 오는 6월 소집회제를 앞두고 있습니다.